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자막에 띄워두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자막 보시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인 비명의 비명은 소리지르는 비명 아니고요. 비명행사한다 할 때 그 비명입니다. 제명에 살지 못함.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형 추리소설 비명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에가서 크리스티 일장 1987년 추석을 이틀 앞둔 10월 초순. 한국의 하늘은 유난히 드높아 보인다. 이 하늘을 날아 일본의 추리작가들이 서울에 온다. 한국 추리작가협회 총무 김상현은 김포공항을 향해 프라이드를 조심스럽게 몰고 있다. 뒷좌석엔 회장이며 그의 은사인 이명원이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명원은 은발의 정년퇴임 교수. 그는 지금 무슨 침울한 생각에 잠겨임나 보다. 실상 그는 어제 외무부의 정보계통 고관을 지낸 바 있고 필명으로 추리소설을 쓰고 있는 주진건과 나눈 대화를 되씹고 있었다. 국제회의 땐 의뢰의 제5열의 침투를 경계하죠. 암살 음모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암살 대상자 명단에 오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죠. 회장님은 이름난 반공주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 최근에 반공단체에 고문이 됐을 뿐인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엑스 코미니스트. 엑스 뭐라고? 난 코미니스트. 공산주의자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요? 이명헌은 엑스 코미니스트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섰다. 엑스란 말의 뉘앙스에서 배신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상 그는 공산주의자인 적이 없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탈, 전향, 배신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장님 기록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조작한 게 틀림없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요. 그래, 그럼 난 보호를 받게 되나요? 물론 보호를 받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회장님께서도 각별히 조심하시도록... 그러나 이명헌은 야릇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지난 날의 망령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1943년 봄, 그는 동경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하숙에서 가까운 다방 자매에 자주 들렀다. 오코데로 아름다운 자매가 경영하는 다방에는 토요일 오후에 평안도 청년들이 모여들곤 했는데 평양 출신인 신인 작가 박경준이 리더 격이었다. 이명헌은 이 다방에서 박경준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명헌을 그 토요일 그룹에 소개를 했을 뿐 멤버로 끼워주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명헌을 아우처럼 아끼며 누이 동생 경순의 신랑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순은 동경여자대학 영문과의 학생이었다. 그해 여름방학 때 명헌은 경준과 경순 남매에게 초청을 받고 평양에 갔다. 그는 마치 백년손처럼 대접을 받았다. 명헌의 양친도 찬성하여 사성과 봉채가 목포에서 평양까지 감으로써 한 쌍의 남남북녀의 약혼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러고서 호사담학 격으로 비극은 느닷없이 터졌다. 명헌은 자매 다방의 토요일 그룹 일당으로 목포경찰서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명헌을 그 그룹의 주동자라는 듯이 끈질기게 추궁했다. 명헌이 기진맥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차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청년 학도들을 태평양 전쟁에 몰아넣으려고 반도학도 지원 명령을 내린 것이다. 목포경찰은 목포부 유지의 외아들이며 동경제국대학생인 이명헌이 솔선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압력을 가해왔다. 명헌은 동경에서의 불혼한 그룹 활동을 용서받는 조건으로 학병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경순과 자매다방에 서신을 띄웠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채 일본군에 끌려갔다.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전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다니 그는 일본 경찰에 철저히 기만당한 셈이다. 일본 경찰은 그에게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를 공산주의의 배신자로 꾸며놓았음에 틀림없다. 공산주의를 배신한 반공주의자가 공산주의자의 제5열에게 암살당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이명헌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날아온 미녀 스파이가 불쑥 내미는 예쁜 권총을 맞고 나가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프롤레타리아의 원수 이명헌 각오하라. 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야 제자는 말문을 열었다. 주선생에게 들었습니다. 이 일을 어떡하죠? 노 교수는 아직도 피해망상의 세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아름다운 스파이에게 예쁜 권총으로 사살되는 것도 반공주의자의 최후답지 않은가? 선생님,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한국인 신인 추리작가의 유난히 반짝이는 눈동자는 뭔가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암살 음모 사건에 말려든 것 같아서 약간 흥분하고 있었다. 그의 대학대 은사이고 그를 오늘의 작가의 위치까지 이끌어진 노 교수를 아무래도 보호해야 한다고 결심하는 것 같았다. 공항 대기실에는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인 부회장 이상훈이 사진기자를 거느리고 작가 현재현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주진건이 어느 틈에 나타나 루머에 그칠 것 같으니 염려 마세요 하고 이명헌에게 귀띔해 주었다. 그러나 이명헌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일본 추리작가협회의 일행은 다섯이었다. 단장격인 나카가와 씨는 일흔이 넘은 온후한 노신사 일생을 추리소설의 연구와 평론에 바친 분으로 지금은 어느 여자 초급 대학의 학장이다. 단장이 일행을 소개했다. 이명헌이 통역한다. 사이토 호노호 여사는 예순이 넘은 일본의 중진 여류 작가인데 지난 10년 사이에 추리작가로 변하고 있었다. 화려한 김은호의 연한 갈색 색안경 염색한 검은 머리 그리고 빨간 입술이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했다. 스기무라 씨는 50대의 베스트셀러 작가 짙은 눈썹에 짧게 깎은 머리 일본의 주간지나 문고본에 나오는 사진과 꼭 같았다. 다음은 사무국장인 오카모토 씨 그도 30대의 인기 있는 신인 작가지만 지나치게 겸손했다. 소개 도중에 뒷줄로 물러가 버린다. 끝으로 40대의 카나우미 케이꼬 여사는 사이토 여사와는 대조적으로 수수한 투피스 차림 키가 크고 얼굴이 시원스럽게 생긴 중년 부인으로 풍만한 매력이 온몸에서 풍긴다. 그녀는 영미 추리소설의 번역가였다. 이명헌은 한국의 작가 이상훈, 현재현, 주진건 김상현을 차례로 소개했다. 오늘의 스케줄에는 저녁 7시 주한일본대사 공간에서 열리는 리셉션이 들어있다. 김상현과 오카모토 씨 사이에 사무적인 타합이 있은 후 리셉션 때 만나기로들 하고 양국 측은 일단 헤어진다. 2장 시내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김상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스승에게 묻는다. 낙가가와 씨, 사이토 여사, 그리고 스기무라 씨, 그리고는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사무국의 오카모토 씨는 신인 작가고, 가나우미 여사는 번역가. 아, 김군처럼 영어선생인 모양이야. 수상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 있을 수가 없다고 봐야지. 개인적인, 뭐 그리고 국가적인 체면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음모가 있다면 사람이 북적거리는 파티 때 제오열이 침입하겠군요. 허나 암살이란... 난 잘 모르겠어.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 모르는 장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오히려 많을걸. 제오열이란 유령과 같아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고지 들리질 않지. 하여튼 걱정이 되는데요. 한데 김군, 가나우미 여사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 대사관에 가기 전에 내 아파트에 먼저 들러야겠어. 왜 그러시죠? 자네한테 뭘 보여주고 부탁할 게 생겼어. 제자는 좀 놀란 눈치였으나 스승의 분부대로 안양의 주공아파트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명원이 사는 29평 아파트는 2층의 마루를 넓게 잡은 실내 구조였다. 마루의 양벽에는 천장까지 닿는 서가의 동서고금의 소설류가 빽빽이 꽂혀 있다. 서가의 한 구석에는 영, 미, 불, 일 및 기타 중요한 추리소설들이 대부분 원서로 소장되어 있다. 이명원이 몇 차례 외국을 다니면서 모은 책들이다. 그는 추리소설 연구소로 짐작되는 대형 원서를 뒤적거려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제자 앞에 내놓았다. 사진은 세 사람이 찍힌 꽤 낡은 5, 7판이며 사진에 적힌 날짜는 소아 18년, 즉 1943년 5월로 되어 있었다. 앉아있는 두 남녀 중 한 분이 젊은 시절의 선생님이시군요. 그때 난 학생이고 아직 어렸지. 공부벌레라고들 했지만 실은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문학 청년이었어. 여기 서있는 분이 작가 박경준. 그리고 앉아있는 아가씨가 그의 누이동생 경순. 내가 경순하고 약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경준 남매의 집에 초대를 받고 평양에 가기 전에 경준이 우겨서 갑자기 찍게 됐던 사진이야. 아마 부모한테 날 우선 사진으로 남아 선보이려고 했었던가 봐. 어쩜 남매가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결혼은 하셨나요? 못했지. 내가 학병에 나가기 때문이야. 아니, 그게 아니로군. 멜로드라마와 같은 슬픈 사연이 있어. 이 얘긴 길다네. 나중에 해주지. 우선 부탁할 건 이 사진의 남매와 카나우미 여사와의 관계 얼마나 닮았는가를 살펴봐 달라는 거야. 직접 본인한테 묻거나 사진을 보여서는 안 돼. 공항에서 카나우미 여사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사진끼리도 대조를 해보죠. 하여튼 오늘 저녁 카나우미 케이꼬 여사를 유심히 관찰해보게. 꼭 부탁하네. 난 시력도 약하고 사람을 잘 못 본단 말이야. 주한 일본 대사의 공관까지 제 시간에 닿으려면 부지런히 차를 몰아야 했다. 리셉션은 정원에서 뷔페 스타일로 벌어졌다. 한 구석에서는 쇠고기를 굽고 있었다. 이명헌은 주한대사와 나카가와 씨와 한 테이블에 어울리게 되어 마치 동경대학 동창회처럼 되었다. 졸업을 못한 이명헌은 입학 연도가 두 사람의 중간쯤인 전쟁 기간에 있었다. 일본 대사가 먼저 입을 연다. 저도 소년 때 홈즈와 루이펭을 탐독했어. 대학 때 가끔 법률 공부가 지겨울 때 거리로 뛰어나가 담종 소설이나 무협 소설을 사가지고 밤새워 읽고 숨통을 트곤 했지요. 김상현은 저 건너 테이블에서 카나우미 여사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명헌은 짐작했다. 상현은 이러를 몰랐고 카나우미 여사는 만일 한국어를 알고 있더라도 쓰지 않을 테니까. 미목이 수려한 김상현은 이날 밤 짙은 화장과 실크 이브닝 드레스로 마치 헐리우드 육체파 여배우처럼 꾸미고 나타난 카나우미 여사와 때마침 떠오르는 달빛과 정원 등의 조명을 받으며 열심히 데이트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TV 드라마의 한 장면과 흡사했다. 김상현은 이명헌 교수의 대학 영문과 애재자로 그가 추리소설을 쓰게 된 것도 선생님의 권고에 못 이겨서였다. 그는 친구들이 빈정되는 추리작가가 된 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이명헌의 이름으로 나온 애거서 크리스티의 장편을 그가 대역한 일도 있었다. 아마 영미의 추리소설 이야기만 가지고도 오늘 밤 그들의 화제는 무궁무진하리라. 현재현은 이명헌의 옆 테이블에서 사이토 여사를 상대하고 있었다. 그는 해방 전에 중학을 다닌 세대의 문학소년이어서 일본 소설을 많이 읽었고 일본어를 곧잘 구사했다. 사이토 여사는 오순도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날 밤 현재현은 술을 많이 한 듯 목소리가 높았다.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가 모두 들린다. 그는 순문학 작가이면서 추리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이토 여사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모양이었다. 우리 회장 말입니까? 평론하고 번역만 하시지 추리소설을 쓰진 않아요. 젊었을 때는 소설을 쓰셨대요. 제가 꼭 추리소설을 쓰시게 하겠습니다. 쓰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 쓰고 계실 겁니다. 예? 아, 어떤 경향이냐고요? 음, 그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해미이시라니까 하긴 모르죠. 붉은 수학을 번역까지 하셨지만 인상으로는 본격을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 예, 예 맨 처음 쓰는 추리소설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추리작가 옆 회장을 죽일 수 있는 자라면 대단한 범인이겠죠? 하하하하 이명헌은 건너다 보았다. 현재헌은 소리를 내어 웃고 있었으나 사이토 여사의 새침한 얼굴에는 웃음이 보이지 않았다. 아, 대학 말인가요? 아까몽이랍니다. 학병 때문에 졸업을 못하셨죠. 공부벌레였냐고요? 아, 그분은 가끔 농담으로 자긴 책을 쓰지는 않고 책을 좆먹는 책벌레라고 하하하하 이상훈이나 주진건 등 다른 몇몇 작가들은 스키무라 씨, 오카모토 씨 등과 어울려 있었다. 대사관은 높은 데 자리 잡고 있어서 산을 등지고 앞이 툭 튀어 있었다. 때문에 오늘 밤의 정원은 마치 호화호텔의 전망대 같았다. 이날 밤은 하늘이 유난히 맑은 데다가 하도 날이 밝아서 추리 작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미스터리의 밤 다웠다. 리셉션이 끝나자 이명헌은 현재현과 함께 김상현의 프라이드에 올라탔다. 도중에서 차를 내릴 때까지 현재현은 대화를 리드했다. 그 사이토어라는 분은 원래 프로 작가 출신인데 보통 할망구가 아니에요. 추리 소설을 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소신은 뚜렷해요. 직접 작품을 읽고서도 느꼈지만 사이토어 여사의 특이한 점은 가해자라기보다 피해자로 봐요. 사회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추리 소설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거라고 하던데요. 김형, 카나우미 여사는 어땠어요? 제 쪽이 영어회화가 달려서 의사가 제대로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카나우미 케이꼬는 본명이고요. 필명으로 추리 단편이 당선된 적도 있대요. 미국에는 반년쯤 가있었고 현재는 여자 초급 대학 영어 선생님인데 추리작가협회에서는 서부회를 맡고 있답니다. 그분의 영어는 일본인 냄새가 나질 않고 용모도 일본인답지 않은 데가 있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임영어는 잠시 머뭇거린 후에 말했다. 그분의 일본어는 너무 완벽한 일본어야. 한데 용모는 순 일본인의 얼굴은 아닌 것 같아. 대륙의 피라도 섞이지 않았을까. 현재현이 참견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이토 여사가 전형적인 일본인이라면 카나우미 여사는 이름도 이상하고 어딘지 외국의 피가 섞인 듯한 양치는 어느 쪽이든 한국 교포가 틀림없어요. 카나우미라는 성부터가 김혜김 씨의 창심형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영원이 마무리를 짓는 발언을 했다. 일본인의 성이란 대중 없지. 어머니 성을 따르기도 하고 양가의 성을 따르기도 하고 시집가면 남편 성을 따라야 하지. 한데 사이토 여사의 호노호라는 이름은 만든 이름 같지? 임영원은 화제를 사이토 여사에게로 꺾었다. 호노호라는 건 불꽃이란 뜻 아닙니까? 계집애 이름을 불꽃이라고 짓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본명은 작품집 연보에 나와 있을 테니까 제가 알아보죠. 네? 젊었음은 몰라도 선어 물간 할망구 이름이 불꽃이라니 좀 우습지 않아요? 현재현을 사당동 사거리 근처에 내려놓고 차는 안양으로 향했다. 현 선생도 그런 느낌이 드신 모양인데 저도 그래요. 사진은 어쩌면 그렇게 닮았죠? 카나우미 여사의 젊었을 적 모습은 사진의 박경준, 박경순과 꼭 닮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준의 딸이거나 경순의 딸이거나 그 어느 쪽이 틀림없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지금에야 뚜렷이 생각나지만 경준한테는 일본인 애인이 있었지.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아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못했어. 그 여자의 성과 이름이 당장 생각나지 않지만 유키꼬는 동생의 이름이었고 케이꼬는 아버지의 경자를 따온 게 틀림없어. 그러나 현재현 씨 말 맞다나 카나우미는 교포인 남편의 성쯤 될 거야. 경순이 어머니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분은 일본인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이명헌은 박경순의 일본 남자와의 결혼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과천을 통과하기 전에 이명헌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형성되고 있었다. 맨 왼쪽에 박경순 그리고 박경준 한가운데 갓난애인 케이꼬 그리고 케이꼬의 일본인 어머니 맨 오른쪽에 케이꼬의 이모 케이꼬는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사뭇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케이꼬를 끔찍하게 아껴주는 고모와 이모 달란한 가족사진이었다. 케이꼬의 어머니 이름도 모습도 희미했지만 이모의 모습은 또렷하게 생각이 났다. 육기고 아니아니 육기꼬임에 틀림없었다. 이명헌은 앞서의 상상의 그림에다가 두 사람을 첨가하고 있었다. 케이꼬의 고모 옆에는 이명헌 그리고 이모 옆에는 미지의 이모부 그러나 이 비전은 산산이 조각나지 않았던가 1943년 8월 그 그룹을 검거한 특고 경찰이 케이꼬의 가족을 박살낸 것이다. 그리고 이명헌의 젊은 인생도 선생님은 케이꼬를 박경준과 일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소생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 아까 공항에서 케이꼬를 본 순간 틀림없다고 느꼈어. 케이꼬는 의젓한 중년 부인으로 성장했지만 케이꼬의 부모, 고모, 이모는 어떻게 됐는가 참으로 궁금해. 지난 44년간 난 줄곧 그것이 알고 싶었지. 카나우미 여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일 오후 쇼핑 안내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때 물어보죠. 음, 시치미를 떼면 사진을 보여도 돼. 아파트에 도착하여 스승과 제자는 오붓한 커피 타임을 가졌다. 가정부처럼 머무는 명언의 진려가 성묘차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제자가 대신 커피를 끓여 스승에게 바쳤다. 3장 밤늦게까지 스승은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1942년 7월 하순에 일본의 구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제국대학 불문과에 진학했다. 그런데 동경에 나오기 전 5월에 형무소의 미결감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달 형무소 미결감에서 넉 달 합쳐 다섯 달 동안 구속되었던 적이 있었다. 일본의 특고 경찰은 일본의 특고 경찰은 그를 조선독립운동 책동자로 취조했지만 그에게는 증거가 될 만한 사실이 없었다. 그는 아직 김구 선생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인 주제에 김구도 몰라 했을 때에 경부보의 눈초리에 나타난 조선은 이명헌을 치욕감에 떨게 했다. 이명헌에게 있어 다섯 달의 구속기간은 그의 민족적 자존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풀려나오면 김구 선생에게 달려가 조선독립운동을 할 작정이었다. 한데 그의 작정은 곧장 흔들렸다. 기소유예로는 재적 사유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 해는 졸업이 단축되어 7월 하순까지 두 달 반만 재수하면 졸업할 수 있었다. 이때쯤 창씨 개명이 실시되어 이와모토 아끼오로 학적부에 올라 있었던 이 명헌은 조선독립운동의 가식길보다 별따기처럼 동경했던 동경제국대학의 문턱을 택했던 것이다. 법과를 희망하셨던 아버지는 아들의 불문과 선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일본 제국의 녹을 먹지 않겠다는 아들의 단호한 의지를 치근하게 생각했음인지 한숨을 내쉬면서 묵인했다. 동경제국대학의 불문과 학생이 된 이듬해 봄 명헌은 세타가야구의 시모키타자와로 하숙을 옮겼다. 일본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불안감은 이때쯤 이 명헌을 좌절과 의욕 상실에 빠지게 했고 그를 한결 프랑스의 데카당 문학으로 기울게 했다. 시모키타자와는 시부야 이노카시라 간의 테이토산과 신주쿠 오다와라 간의 오타급이 교차하는 한산한 곳이었다. 그는 오타급으로 신주쿠로 나가 거기서 전차나 버스를 갈아타고 대학이 있는 혼고까지 갔었다. 하숙과 역 사이에 자매라는 순깃다점이 있었는데 학교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의뢰의 그 자매에 들렀다. 이 아담한 다방은 오코대로 아름다운 자매가 직접 경영하고 있었다. 언니는 카운터와 레지를 겸하고 있었고 동생은 레지와 그 밖의 다른 일들을 도맡고 있었다. 언니는 얌전한 일본 여성인 듯 기모노를 입고 조용한데 비해 동생은 얼굴이나 복장에 아직 여학생 티가 그대로 남아있는 활발하고 명랑한 소녀였다. 언니는 우수를 띈 얼굴이었으나 동생은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명헌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가끔 이 다방에 들렀는데 커피 맛이 딴 곳보다 더 나은지는 몰랐으나 아름다운 자매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것만도 무척 즐거웠다. 어느 날 그는 혼고의 헌 책방에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 불어 원서를 사들고 하숙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매에 들렀다. 그가 커피를 시키고서 레 플레드 마을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악의 꽃의 불어식 표현입니다. 불어 시집이죠 하며 동생 쪽이 명헌의 어깨 너머로 시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명헌이 되묻자 전 유키꼬예요 하고 그녀는 앞으로 돌아와 의자에 살그머니 걸터 앉았다. 누구 시집이에요? 보들레르의 악의 꽃 오 굉장해라 전 프랑스 상징 시인들의 번역 시집을 읽는 중이에요 음 문학 소녀로군 그래요 이래도 소녀 시인인 셈이에요 음 당신은 시인? 아니면 대학생? 하 마치 신문조로군 프랑스시를 공부하는 대학생이야 시계가 아니면 어느 대학? 이명헌은 유키꼬의 순진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난 뒤에 농담 비슷하게 대꾸했다 동경제국대학이야 실망인가? 어머 동대 불문과 학생? 문학 소녀들 동경의 대상이네요 정말이에요 헌데 조선뿐이시죠 이명헌은 버릇없다기보다는 너무도 철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다 후퇴이센징이야 일본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지 일본 경찰이 미워하는 후퇴이센징이라고요? 더욱 굉장하셔라 이야 조선뿐 동대생은 처음 뵀어요 그럼 고등학교 출신이시네요 모르는 게 없군 5고야 1고가 아니어서 어쩌지 게다가 게다가 넘버스쿨 와우 유키꼬 항복했어요 버릇없이 질문한 걸 용서하세요 이명헌을 박경준에게 소개한 건 바로 유키꼬였다 평양 갑부의 아들인 박경준은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나왔고 단층파의 동인이며 한국 문단의 신인 작가였다 동경여자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인 누이 동생 경순과 함께 시모키 타자와의 딸 몫으로 아버지가 사준 조그만 일본 가옥에 살고 있었다 자매 다방에 자주 들르던 경준은 언니 쪽과 애인 사이가 되었다 경준의 아버지가 일본 여자와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애정은 더욱 깊어갔다 자매 다방의 자매는 소문으로는 옥사한 사회주의자의 딸이었다 일본 경찰의 피해자 가족인 자매는 역시 일본 경찰에게 늘 쫓기고 있는 조선 청년들에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으리라 유키꼬의 언니는 박경준의 내연의 철안은 위치를 감수한 셈이었다 어느 날 박경준이 먼저 이명헌에게 인사를 청해왔다 박경준은 그야말로 헌칠하게 생긴 청년이었고 명헌보다 대살 위였는데 이명헌이 어리게 보이는 것과는 반대로 어른스러웠다 이명헌은 경준을 형님 대하듯 했고 경준은 명헌을 아우처럼 아껴주었다 토요일 오후에는 의뢰의 문학이나 예술을 전공하는 듯한 말투로 보아 평안도 출신인 청년들이 이 다방에 모였고 대화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었었다 박경준은 리더격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의 그룹에 이명헌을 소개하기는 했어도 그룹 속에 멤버로 끼워주지는 않았다 다방 자매는 토요일 그룹의 아지트였다 경준은 다방이 쉴 때는 그들 자매와 명헌을 곧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누이동생 경수는 오빠를 닮은 이른바 평양미인이었다 남매는 강한 억양의 평양 사투리를 썼다 그러나 이명헌은 스물셋 박경수는 스물하나 그들은 아무래도 어렸다 박경준이 리드하는 대로 둘은 따라간 셈이다 박경준은 명헌을 누이동생의 신랑감으로 점찍어 놓았던 것이다 어느 날 유키꼬는 아끼오씨 이제부턴 절 유키라고 불러줘요 하고 그를 놀라게 했다 유키꼬는 명헌의 창씨 개명을 알아낸 것이다 명헌은 경순을 대하기는 좀 어려웠으나 유키꼬와는 허물없이 지냈다 어느 날 언니도 없고 손님도 명헌 밖에 없었을 때 유키꼬는 무슨 말 끝에 유키는 아끼오의 색시가 될래 하고 농담처럼 말했다 흠 나도 유키의 신랑이 되고 싶어 하고 이명헌 역시 농담처럼 되받았다 아 조선의 양반 계급은 이민족의 여성을 싫어하는군요 조선의 청년들은 혈통관념이 강해서 부모한테 맹종하는군요 하지만 언니의 경우는 다르네요 박경준과 나는 달라 박경준은 의젓한 작가고 어른이야 난 아직 대학생이고 어리잖아 언니는 참 훌륭한 여성이에요 그럼 전 왈가닥인가요? 나는 주의도 사상도 없는 연약한 문학 청년이야 유키 같은 일본 왈가닥은 감당 못할걸 흥 아끼오는 겉보 좋아하는 아가씨 손목도 못 잡아요 그러던 유키꼬도 이명헌과 박경순의 사이를 눈치채면서부터 그러한 농담 아닌 진담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김상현이 한밤중에 이웃동으로 돌아간 뒤에 이명헌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케이꼬의 양친과 그리고 고모와 이모는 어떻게 됐을까 이튿날 새벽에 놀라운 기별이 현재현에게서 전화로 알려져 왔다 사이토 여사의 본명은 낙가하라 유키꼬 옥사한 사회주이자 낙가하라 카소씨의 찬여라고 한다 현재현은 낙가하라 카소씨의 사회주의 인문을 중학 때 탐독했다고 말했다 이명헌도 낙가하라 카소의 사회주의 인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름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럼 유키꼬의 본명은 낙가하라였군 순간 유키꼬의 언니 이름이 카스꼬였음을 명언은 상기했다 그러면 자매다방의 자매는 케이꼬의 어머니 카스꼬와 이모 유키꼬이다 사이토 호노 여사는 낙가하라 바로 유키꼬가 아닌가 유키꼬라면 명언을 기억할 텐데 그러나 사이토 여사에게서 유키꼬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건 무슨 까닭일까 유키꼬는 왜 명언을 모른 척하는가 44년이라는 세월이 인간의 기억을 그렇게도 흐리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딴 사람인가 뭔가 수수께끼가 짙어가는 것을 이명언은 숨가쁘게 느끼고 있었다 4장 세미나의 주제는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추리소설 개회는 9시 반 추석 전날의 거리는 새벽부터 붐빈다 사재가는 함께 8시 조금 전에 안양을 떠나 올림피아 호텔에 8시 반쯤 도착했고 예약된 705호와 706호의 두 방에 들었다 705호는 회장용이고 706호는 총무 및 회원용으로 잡아둔 것이다 일본 측은 8층에 들어 있었다 스승은 새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을 제자에게 요약해서 말했다 제자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놀라운데요 사이토 여사가 케이꼬 씨의 이모가 된다면 선생님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데 자신을 감추고 있다면 뭔가 수상하지 않겠어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 케이꼬 씨의 증언이 꼭 필요하군요 쇼핑 안내 때 꼭 물어보겠어요 옳아 케이꼬의 증언만이 이 수수깨기의 키포인트를 설명해 줄 거야 잘 부탁해 김상현은 모임 장소를 살펴보러 나갔고 9시가 되면서 한국 측 연사인 두 부회장 황종하 교수와 이상훈 국장이 이어서 주진건과 현재현이 나란히 나타났다 그리고 인천에서 박민기 부산에서 김성종이 그리고 한국의 유일한 공상과학 소설가인 문윤성 옹도 그리고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들어왔다 세미나의 주제가 이색적인 데다가 신문과 방송의 홍보가 효과를 거두었는지 청중은 추석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을 훨씬 넘어 좌석이 거의 찼다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동시통역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었다 1어를 잘하는 여류 추리작가 김혜경 여사의 사회로 회의는 시작됐다 이명헌이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층의 지식 수준이나 경제의 고도성장도 국제 수준이고 폭력사태도 역시 국제 수준에 여기서 웃음소리가 나왔다 신문에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범죄는 국제적 성격을 띄고 있고 종래의 전근대적 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분석하려면 범죄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범죄란 기성사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명헌은 인삿말이 딱딱한 횡설수설이 되거나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3년 전 저는 포르투갈 남해안에 있는 관광도시의 시장에 거창하게 소집했던 제1회 세계추리작가회의에 한국작가 두 분과 함께 참석했는데 추리소설의 4대 왕국인 영미 불 1에서는 얼신도 못했습니다 그때 전 건방진 추리 대국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또 웃음소리가 나왔다 일본작가들은 씁쓸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청에는 일본이 얼신해 주셨기에 일본에 대한 감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일본작가들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추리작가는 어차피 범죄를 수수께끼 풀이의 여건으로든 비비린내 나는 현실로든 다루기 마련입니다 높으신 분도 인간이니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추리작가 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명헌이 얘기하지 않았던 박수가 크게 터졌다 결론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추리소설이 발전한다는 저의 지론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번 모임이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추리소설의 중요성을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아울러 한일 양국 추리작가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끝으로 의례적인 박수소리 세미나 세미나는 곧 시작되었다 이상훈의 한국 추리소설이 다음은 나카가와씨의 일본의 추리소설이 그 다음은 황종하의 한국과 외국의 추리소설이 각각 30분씩 그리고 20분 동안의 커피브레이크 제 2부는 오정 정각의 시작 사이토 여사는 탐정소설이냐 범죄소설이냐로 정확히 30분 여사는 결론적으로 현대의 작가는 범죄를 사회의 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악의 근원을 도려내어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이토 여사는 페이퍼를 읽을 때만 여태까지 쓰고 있던 엷은 갈색 색안경을 벗었다 이명헌은 사이토 여사의 얼굴을 좌석관계로 측면에서였지만 유심히 쳐다보았다 차분히 가라앉은 얼굴에 알맞은 목소리 얼굴은 이목구비가 고르기는 했지만 가면처럼 표정이 없었다 이 무표정한 냉정이 그녀의 주장을 강렬히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했다 먼 빛으로는 사이토 여사의 얼굴에서 44년 전 유키꼬의 이미지를 조금도 분간해낼 수가 없었다 지르의 시간에는 사이토 여사에 대한 반대의 지르이라기보다는 반대 주장이 나왔다 지휘자가 제 주장을 길게 늘어놓아 진행에 차질이 올듯하자 사회자는 서울시장 초대에 점심시간이 한시였으므로 서둘러야 했다 추리소설을 종례대로 수수께끼풀이의 탐정소설처럼 쓰느냐 범죄를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써 리얼하게 다루느냐 이건 결국 작가의 관점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고 여류사회자가 총괄 결론을 내림으로써 질의 시간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끝났다 색안경을 다시 쓴 사이토 여사는 명언과 마주치는 경우 정중히 묵예를 할 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아른 척할 때까지 모르는 척할 작정이로군 하고 생각하면서도 이명언도 굳이 아른 척하지 않았다 점심이 끝나자 김상현은 쇼핑을 하러 카나우미 여사와 함께 따라 나선 사이토 여사를 모시고 나갔다 이명언은 점심 후 커피숍에서 일본 추리작가협회 사무국장 오카모토씨와 잡담을 나눈 뒤에 피로를 느끼고 방으로 돌아와 더운물로 간단한 샤워를 했다 그 뒤 침대 속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제자가 스승을 깨운 건 저녁 파티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이었다 김상현은 쇼핑 중에는 사이토 여사가 카나우미 여사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피아 호텔로 돌아와 커피숍에서 카나우미 여사와 단둘이 될 때까지 그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처음엔 몹시 놀란 듯 했지만 선생님을 파니까 박경준의 딸임을 곧 시인하고서는 한국말을 하던데요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쉽게 했죠 선생님 얘기를 묻길래 생각나는 대로 말했죠 어떻게 자기를 알아봤는가 하기에 선생님이 공항에서 소개할 때 직감으로 알아보았다고 했고 저도 선생님과 케이코씨의 아버지와 고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선생님 서재에서 늘 보아서 구면처럼 느꼈다고 거짓말 섞어서 덧붙여 말했더니 굉장히 감동한 듯이 꼭 그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헌칠한 미남이고 고모와 꼭 닮았으니 고모의 얼굴을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알면 된다고 말하니까 케이코 여사가 갑자기 울먹이던데요 게다가 사이토 여사의 본명을 알아냈다고 하니까 한국 추리작가들한테는 못 당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만은 제발 쉬쉬 해달라더군요 그 사건 이야기는 자세히 모르지만 선생님을 뵙고 아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게 해 저녁 파티 끝난 뒤에 칵테일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놨어요 케이코 여사가 선생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뭐 사이토 여사의 경우는 몰라도요 제자는 샤워를 하겠다고 제 방으로 건너갔다 스승은 원망하는 눈치가 아니더라는 말을 되새기며 다시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경순의 얼굴보다는 유키꼬의 앳된 얼굴이 추억 속에서 맴돌았다 이명헌은 유키 유키 왜 그렇게 몰라보게 변했지 하고 중얼거렸다 5장 카나우미 케이코는 약속대로 파티가 끝난 뒤 칵테일 라운지 창문 곁 구석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측 작가들은 두 부회장을 둘러싸고 한 테이블에 모여 회장을 기다리는 눈치였다 이명헌이 술기운도 겹쳐 다리를 휘청거리며 가까이 오자 케이코는 벌떡 일어나 전 박경준의 딸 케이코입니다 하고 말한다 난 이명헌이요 하고 이명헌은 박경자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카나우미 케이코에게 말했지만 다음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그가 앉자 케이코도 앉는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번 세미나에 오게 되자 고모님에게서 선생님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음 고모님께서는 안녕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선생님은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신경통에다가 심장이 약해졌소 고모님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몰래 바라보고만 오라는 분부였어요 한데 선생님께 들킨 셈이죠 이명헌은 드디어 44년간 그를 괴롭혔던 얘기를 꺼냈다 아 그리고 아버님은 종전 후 풀려나오셨지만 옥중에서 얻으신 병환으로 곧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그때 어머님 절 잉태하고 계셨어요 풀려나와 절을 낳고 병고 병고에 시달리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역시 병환으로 그럼 개이 꼴을 누가 고모와 이모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전 전 고모를 보고는 조선인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모에게선 일본인 어머니를 봤죠 고모와 이모는 저를 두고 의견이 달랐나봐요 고모는 저를 밀양 박씨 가문의 규수답게 기르고 싶으셨고 이모는 저를 이모님처럼 투사로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고모가 못다한 영문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고모는 어떻게 고모님도 부들려갔지만 곧 풀려나왔는데 이모님은 욕을 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모님 성격이 남한테 꿀리려고 하지 않는데다가 제 외할아버지가 사회주의자가 돼서 잊지 못할 수모를 당하신 모양이고 어머님도 후테이센징에 씨를 배다니 일본 여성의 수치라는 둥 아버지가 역적이니 딸도 할 수 없다는 둥 그럼 이모는 이모는 그 뒤 180도로 달라지셨어요 한때는 정신창랑까지 일으켰어요 외할아버지가 옥사하셨고 그 때문에 외할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형부도 옥사나 다름이 없었고 단 하나의 육친인 언니마저 그 때문에 결국 빨리 세상을 떠났으니 이모는 마치 천하를 상대로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는 식으로 과격한 공산당이 됐어요 투사해서 작가로 성공할 때까지 이모의 안간힘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귀엽고 순진했던 소녀가 무쇠같이 강인한 투사가 된 거예요 전후 공장 생활을 하실 때 공장에 불이 나서 이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흉했죠 나중에 얼굴을 전면 성형수술 했지만요 얼굴에 표정이 없는 건 그 때문이에요 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난 목포에서 경찰에 끌려갔지 자매 다방에 모인 그룹을 공산주의 단체로 몰아댔어 경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모르지만 학병에 지원하면 내 주겠대 아냐 학병에 지원하지 않으면 꽁꽁 올가메어 형무소에서 죽도록 썩게 만들겠다고 위협을 했지 나에겐 조선 독립운동자로서의 전과까지 있었지 난 학도병에 지원하고서야 경찰에서 풀려났어 고모랑 이모한테 편지를 띄웠는데 답장을 받지 못한 채 전쟁에 끌려갔었지 미얀마까지 가서 죽지 않아 개죽음은 면했지만 종전 후 1년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방 후 1년 만에 한국으로 돌려보내줬는데 남북과 한일 간에는 이미 장벽이 가로 놓였어 다방 자매 얘기는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시대였어요 괴이꼬의 아버지는 훌륭한 한국 청년이었어 내 말 뜻을 알겠소 그건 일제하에서는 온전히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이오 이명헌은 아까부터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괴이꼬의 고모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원이었지 유난히도 닮은 남매였어 결혼은 하셨겠지 네 결혼했어요 시집에서 절 키워주는 조건으로요 하긴 고모님은 종전 후 1년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하고 절 키우는 걸 삶의 보람으로 느끼셨나봐요 흐흐 지금은 손주까지 있어요 가나우미는 시댁성인가 네 제 남편은 교포예요 이모 이모는 이모는 참으로 명랑하고 총명한 소녀였지 조금 장난꾸러기이긴 했어도 나하고는 허물없는 친구처럼 지냈지 사이토 여사가 이모라니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변한 거예요 하지만 아른채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기 온 것도 이모는 자원하다시피 했어요 이모는 자기를 알리지 않고 선생님만 만나보고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녀 시절에 이모를 아는 사람한테 오늘의 이모를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고모나 이모는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는 이모를 아른채 하지 말아주세요 이모의 남성 순례는 일본 문단에서 유명해요 남편으로 정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으니까 딴 남자와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시던데 혹시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셨던가요 설마 농담이겠지 이모는 소녀 때부터 버르장 머리가 없을 정도로 농담이 심했지 아니 순진하고 솔직했지 한데 사람은 변하는군 이모한테 옛날을 상기시키지 마세요 이모 쪽에서 원하신다면 몰라도요 이명헌은 이명헌은 알고 싶었던 일들을 대강 알아낸 것 같았다 시간도 꽤 지났다 그럼 참 반가웠소 내일은 경주 관광이 있으니까 또 만나요 이명헌은 다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한창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한국 작가들의 테이블로 건너갔다 그날 밤 늦게 705호실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케이꼬와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이토 여사가 느닷없이 노크를 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사이토 여사는 들어서자마자 김상현에게 이러로 말했다 우리끼리 데이트 할 테니까 김상현은 데이트라는 말은 알아들었으나 혹시 이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선생님을 배신자로 몰아 해꼬지라도 하지 않나 걱정되어 선생님의 눈치를 살폈다 이명헌은 나가 있어도 좋을 거라는 눈짓을 했다 문 밖에는 카나우미 여사가 서 있었다 이모님의 눈치가 이상해요 카나우미 여사의 입에서는 평양 사투리를 풍기는 한국어가 새어 나왔다 그녀의 심상치 않은 기세에 놀란 김상현은 멈춰 섰다 두 사람은 남의 데이트를 엿보는 흉한 꼴이 되었다 육장 사이토 여사는 이명헌 옆에 걸터앉으며 마치 소녀처럼 앳된 목소리로 아양을 떤다 아끼오씨 난 육기예요 기억이 나시죠 이명헌은 가슴에 한 귀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옛날의 육기와는 몰라보게 달라졌군 한데 왜 날 모른 척했지 늙고 미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당신 추억 속에 귀엽고 순진한 육기로 남아있고 싶었으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육기의 소녀 시절 모습은 아끼오의 기억 속에만 살아남아 있겠군요 44년 전에 경찰이 소녀 육기를 죽였어요 하지만 오늘 밤 난 육기로 되살아났어요 아끼오 아끼오 육기가 불쌍하잖아 육기 44년 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나 오늘 밤 이명헌은 너무나 지쳐있었다 큰 행사를 치른 데다가 케이꼬와의 면담에서 이미 심한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술도 좀 과음을 했다 내일은 추석날 한국의 한국의 한가을 밝은 달이 육기를 44년 전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육기는 44년 동안 잃어버린 애인을 찾아서 헤매 다녔어요 잠옷 사이로 엿보이는 아직도 윤기를 잃지 않은 하얀 젖가슴 과 무릎은 명언의 감정이나 욕망에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녀 얼굴에 무표정 과 무감각이 명언의 고단한 심장을 압박하기만 한다 명언의 무반응에 사이토 여사의 어조가 달라진다 후퇴이 센증을 사모했던 일본 소녀는 그 옛날에 죽었지만 사이토 호노오 여사의 육체는 아직도 불꽃처럼 타고 있어요 호노오 여사는 마치 실성한 여자처럼 짓거린다 당신은 옛날부터 그랬죠 좋아하는 아가씨가 몸을 내맡겨도 멈칫하는 겁쟁이 이제 늙어가는 주제에 그만 멈칫거려요 내겐 아직 젊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마치 오늘 밤을 위해서 남겨둔 것처럼 말이에요 이명언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가 없었다 유키꼬의 얼굴은 44년 만에 만난 애인에게 원정하는 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열이나 원한의 감정이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은 목석 같은 얼굴이나 다름이 없었고 비정하고 괴이한 가면 같았다 흠흠 흠흠흠흠흠 유기를 껴안고 싶어도 Cho 용기가 안 나는군요 역시 당신은 변함없는 겉보 소녀의 순정을 없인 여기는 벽창호 죽이고 싶어요 으이 죽여버려야지 유키꼬는 핸드백에서 까맣게 반짝이는 조그만 권총을 꺼내어 명언의 가슴을 순간 이명헌은 미녀 스파이에게서 예쁜 권총으로 사살당하는 자신의 극적인 최후가 바로 이거였던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잠깐만, 잠깐만. 육개는 왜 나를 죽여야 하지? 사색이 된 명헌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왜 죽이냐고? 귀엽고 미우니까. 사랑스러운 배신자니까. 애인을 짓밟고 동지를 팔았으니까. 그러나 이때 명헌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쓰러졌기 때문에 유키코의 다음 말은 듣지 못한다. 사이토 여사는 여전히 권총을 명언의 가슴에 겨눈 채 형편없는 물걸로 번듯이 쓰러져 있는 늙고 이지러진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깨요. 당신도 늙었구려. 그 곱고 맑던 얼굴이 왜 그러지? 겁이 난 거야? 문학박사 이명헌 교수. 죽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럼 쏘지 않을게. 한국추리작가협회장. 그 꼴이 뭐야?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사이토 여사는 마치 아기를 껴안 듯 이명헌에게 두 팔을 끼워 넣었다. 이때 도어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이토 여사는 움찔하며 제정신이 돌아온 듯 권총을 백 속에 넣고 온뇌무새를 여밀 사이도 없이 도어 쪽으로 뛰어갔다. 상현과 케이꼬가 뛰어들었다. 사이토 여사는 나가면서 깰깰거린다. 멋대가리 없는 녀석이 같으니 늙은이들의 44년 만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응? 케이꼬 돌아가자. 그러나 케이꼬는 이모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상현을 따라 침대 쪽으로 갔다. 제자는 실신 상태에 있는 스승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고 겁이 났다. 그는 3년 전 스승을 모시고 포르투갈에 가는 도중 파리의 오를리 공항에서 스승이 오늘 밤처럼 실신 상태에 빠졌던 일을 떠올렸다. 김상현은 불이 났게 스승의 우돗 아든 호주머니에서 우황청심환을 꺼내 케이꼬가 재빠르게 따른 물과 함께 스승의 입에 부어 넣었다. 잠시 후 명언은 거짓말처럼 깨어났다. 명언은 모기 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케이꼬에게 말한다. 케이꼬, 난 심장이 약해요. 오늘 밤 유키꼬 이모를 44년 만에 만나 너무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뿐이야. 케이꼬, 케이꼬 이모에게 전해요. 난 배신자가 아니었다고. 증거로 김군, 그 사진을 케이꼬 씨에게 드려 44년간 간직한 거라고. 제자는 솔직한 심정으로 스승이 복상사를 면한 걸 보고 우선은 안심했던 것이다. 케이꼬가 사진을 받아가지고 돌아와 보니 유키꼬 이모는 수면제를 먹은 듯 침대에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이모의 얼굴은 마치 편히 잠들어 있는 소녀의 얼굴과 다름이 없었다. 케이꼬의 꿈을 꾸고 있을 거라고 케이꼬는 생각하고 싶었다. 불쌍한 이모. 케이꼬는 들고 온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불행한 시대에 고달프게 살았던 한국의 젊은이들. 참으로 아름답고 슬픈 젊은이들이라고 케이꼬는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꼈다. 사이토 여사와 카나우미 케이꼬는 스케줄에 따르지 않고 아침 비행기로 서울을 떠났다. 이명원도 경주 관광에 따라가지 못했다. 모든 스케줄을 끝내고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실토했다. 사이토 여사가 선생님을 권총으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까? 한국의 반공주의자를 죽이라는 지령을 받고 나타난 제5열이 사이토 여사였나요? 글쎄 말이야. 그럼 왜 그녀는 날 쏘지 않았지? 사이토 여사는 제5열이 아니야. 더구나 개인적 복수심에서 날 죽이려던 것도 아니야. 김상현은 수려한 미목을 찌푸렸다. 그럼 뭘까요? 아무튼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나 살해 동기로는 충분하니까요. 살해 방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심장이 나쁘시다는 것쯤은 알았을 겁니다. 이명헌은 제자의 추리를 멍청하게 듣고 있었다.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있다면 충격에 의한 자연사를 꾸밀 수 있고요. 복상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되는군. 일본 경찰이 날 배신자로 만들고 유키코가 그걸 광적으로 고지 들었다면 유키코는 별 생각을 다 했겠군 그래. 그렇다면... 약 일주일 후에 뜻밖에도 이명헌은 심장마비로 숨졌다. 향년 66세. 그가 심장이 약한 건 다들 알고 있던 터인지라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주진건도 사이토 여사와 이명헌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으리라. 다만 김상현만은 그의 스승이 사이토 여사에게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교묘한 완전 범죄의 수법으로 김상현은 살인게임에서 일본의 추리작가에게 진 것 같은 분한 기분이 들었다. 김상현이 친 전보를 받고 박경수는 이명헌의 장례식에 케이꼬와 케이꼬의 아들 케이타로를 데리고 왔다. 케이꼬는 일본 추리작가협회의 부의금도 가져왔다. 케이타로에게 한국을 보여줄 겸 왔어요. 상현 씨는 선생님의 애제자였다죠? 뭐라고 조의를 표해야 할지... 박여사께서는 선생님의 약혼자였습니다. 저야말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수는 장지까지 왔고 하관때 케이꼬에게 대학 때 배우다만 이반젤린 이야기를 꺼냈다. 이반젤린이 얄궂은 운명 때문에 헤어진 애인 가브리엘을 찾아 헤맨지 몇십 년 만에 찾아냈을 때 노쇄한 가브리엘은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고 제 명까지 사시지 못하셨군요. 고모가 속삭이는 말을 들은 케이꼬는 아버지 박경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 공항에서 김상현은 박경순 여사와 케이꼬 앞에서 그날 밤 사이토 여사가 권총으로 위협한 사실을 터뜨렸다. 이 말을 듣고 박경순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았다. 케이꼬, 바른대로 말해. 정말로 이모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냐? 고모,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케이꼬, 또 묻겠다. 이모는 선생님의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있었지. 이 미친년 같으니라고?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고모의 입에서 욕이 나왔다. 케이꼬는 돌변한 고모의 시퍼런 서슬에 쩔쩔매고 있었다. 함께 붙어 다니면서 그것도 몰랐어. 고모, 전 정말로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럼 권총은 어디서 난 거지? 그것도 넌 모를 테지. 죽이려고 했더니... 그러나 케이꼬는 이번에는 거짓말을 했다. 케이꼬는 권총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쇼핑해서 유키꼬 이모는 케이타로에게 줄 선물이라며 예쁘게 생긴 장난감 권총을 샀던 것이다. 그 거짓말은 케이꼬의 고모부가 될 뻔한 그리고 일본 경찰에게 젊음을 희생당한 한국의 노문학자에 대한 경혜의 표시라고 케이꼬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재현이 끝내 쓰지 못하게 했던 이명헌의 제1장만으로 끝난 장편소설의 제목은 비명이었다. 요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한국 추리소설들은요. 또 역사적으로 한국 추리소설의 이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 시대순으로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현대의 작품들은 제가 꽤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거 것들은 어떨지 몰라서 미뤄두었다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역사 때문에 젊음을 희생당한 우리의 선배 세대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네요. 즐겁게 즐겁게 아무튼 와닿게 들으셨다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